안녕하세요. 헤어디자이너 수상입니다. 오늘 소개할 스타일은 사모님 쇼컷 고급스러운 헤어스타일 연출해 보았는데요.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. 좋아요, 구독 감사합니다. 네이프라인에서 슬림해 보일 수 있는 효과를 줄인 위해서 버티컬 라운드성으로 커트를 진행하였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크로스 체크하여 커트선이 정교하게 연결하였습니다. 보다도 꼼꼼하게 연결하는 게 중요하겠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두 번째 라인에서부터는 무게감을 살리기 위해서 다육아물로 커트를 연결하였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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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